전하의 부친이신 사도세자께서 모셔진 현룡원 잠배를 마치시고 화성의 제일 높은 곳 서장대에 올라 친히 군사훈련을 주관하시기에 앞서 친히 부대인 장용영 군사들의 무예를 시험하는 관무제를 열겠노라 명하시었다 내 그대들의 솜씨를 시험하여 변방의 장제를 널리 구하겠노라 그간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를 먹으며 바람으로 빗질하고 빗물로 목욕했던 장용영 군사들이여 쌓아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여라 그녀들 없다면 내 없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나를 위한 한결같은 충심 전하께서 베풀어 수신 아해와 같은 은혜 죽어서 어찌 다 갚는가 천하 성을 맹세합니다 어떠한 역경에 처하여도 시조와 절이 절대 굽히지 않음을 맹세합니다 평화의 빛이 다 이뤄지도 맹세합니다 함께 이루세 평화의 빛이 다 이뤄지도 맹세합니다 고함 무채